수상 소감도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. 감독님. 알고 계셨습니까?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. 유세윤씨 참 천재적인 것 같아요. 존경합니다. 그리고 문세윤씨도. 네, 엄청나죠. 최고의 엔터테이너신 것 같고.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. 몇 시간 전에 편지를 읽었는데 저로서는 영광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실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. 대신 조금만 쉬어라.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. 네, 최고의 응원을 받으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